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후 기히 자기 도미네 기호사인데 안돼 왜? 왜 이렇게 귀엽지? 혹시라도 제가 보고싶은 분들이 계실 그릇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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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이예요 약간 그런 간지 미쳤다 맛있어 오늘의 밑반찬 그러면 나니야 물고기 물고기가 시트렁께네 푸쉬 물고기 돼지니까 돼지 먹을게요 돼지 먹을게요 어서요 왜? 왜? 왜요? 사과맛 야기소바 이런 소스로 들어있어 소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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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꿀입니다 나는... 나는 지금은... 나는 지금은... 라면 2인분...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안치겠네 소련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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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지그릇이 있으니까 맛있어 좋아 아니 창이 가자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치킨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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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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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그 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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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유 아이스크림 아니 술을 하나도 안 취했네 진짜 아니 돈한테 상큼은 안돼 뭐 그런데 솔직히 말하는 거 진짜로 조금 더 술 취했네 아니야 괜찮아 오늘 사실 술을 생각보다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알겠어 따라 나는데? 알겠어 알겠어 화 받았어요? 나한테 대포부시올까? 안녕하세요 백종입니다 딸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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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몸이 너무 잘 어울려 몸이 너무 잘 어울려 너한테는 정말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누군가가 그런거지 누군가 그런거지 누군가 그런거지 나는 정말 잘 어울려 다 란다 김으로 아멘